결혼하자. 내가 앞으로 평생 호강 키워줄게.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. 창호가 빅마우스라네요? 대체 누가 그따위 짓을 했는지 꼭 밝혀주길 바랍니다. 나한테 왜 그러는지 진짜! 논문 때문에 살해당한 거 알고 계세요?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엄청 위험해진다는 거.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마. 손대는 순간 다 죽어. 그냥 끝까지 가버려고요.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.